스페이더맨 와우 연수되었네요 빨간거랑 와 아지랑이 어 NSR 빨간거랑 KSR KSR 저 안에 처박히는데 와 큰일났네 이게 자연사이라 인마 푹 숙성되는걸 지금 캐내잖아 양식인거같애 아니다 자연사이다 밖에 방치해놨거든 자연산 NSR이다 이게 아직 덜컸네요 카울도 없고 아 기한타요 비료좀 주고 물치고 하면은 금방 자랄게다 어 뭐 모르겠고 빨리 빼라 빨리 치아라 치아라 그거 뺄거 아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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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 눌리고 있네 다른 SAP 8 team 생일한 아이스크림 신발이 뭐하나 있냐 들어가?, 알바요? 이거 너무 미끄러워요 이게 뭐 질질질리지에 꺼려오는데요? 도살장 가는 것처럼 도살장은 이마 살리려 어 잠시만 아저씨랑 병원가자 나쁜 아저씨 아저씨가 돈까스 사줄게 아 나 말은 안 듣는데야 벌써부터 anyways 요거를 바빠 atta 물러갔는데 난 전화 끊을게요 제가 안될 때 이런 귀한 물건은? 그 사람이 알고 싶다 타주 인터뷰 한번 따야겠다 이런 물건을 왜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냐고 자영도 하나가 되는데요 어? 자영도 하나가 되는데요 안에 보면 영지버섯 나올 수도 있거든 왠지 영지버섯도 있고 G30 나올 거였다 전화 끊은 사람 페퍼를 부셨고 소개팅 기상캐스터 아 둘러간다 사람을 자라 이거는 몇 년간 회사를 한가 떠나봐 모세하고 여기 희귀한 건데 얘네 쌀 옆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? 시트가 막 발효가 잘 들리네 300이에요 300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길이 직원 와